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생물에서 정자는 난자에 비해 엄청나게 작습니다. 어떤 초파리는 길이가 무려 6cm나 되는 정자를 만들어냅니다. 자기 몸 길이의 20배가 넘는답니다. 길이로 따지면 지구 최고 기록입니다. 난자에 비해 엄청나게 작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최재천은 전혀 예외가 없다는 말을 그냥 추임새로 넣은 걸까요? 과학자가 그러면 안됩니다. 대중을 위해 글을 쓸 때도 그러면 안됩니다. 그 초파리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? 이 초파리의 정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긴 이유에 대해서는 공작의 꼬리와 비슷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. 우월한 스컷 공작일수록 크고 화려한 꼬리가 주는 부담을 더 잘 견딜 수 있듯이 우월한 스컷 초파리일수록 긴 정자가 주는 부담을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긴 정자가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핸디캡 원리를 끌어들인 설명입니다. 피셔의 폭주선택을 끌어들인 이 논문도 보십시오. 멈춘자 피상 wrote 기상자